점순이 맞지? 와이파이 찾니? 와이파이 필요한 거 맞지?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너희들 같은 동물들 마음이 익혀. 그런데 너 컴퓨터도 쓸 줄 알아? 대단한데? 소설? 완전 대단하다. 멋있어.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. 주인공은 누구야? 고양이야? 우와, 진짜 잘 먹는다. 나도 그 소세지 엄청 좋아해서 맨날 먹는대. 그런데 점순아, 소녀님은 뭐 좋아하셔? 우리 점순이 대답이 없네. 와이파이 접속하려면 아이디하고 비번 필요할 텐데. 점순이는 소세지 좋아. 소녀님은 뭐 좋아하셔? 복싱아? 소녀님이 복싱아를 좋아하시는구나. 왠지 어울린다. 소녀님이랑 복싱아. 소녀님이랑 복싱아. 알았어, 알았어. 가려고? 점순아. 나 커피 마실 겸 또 놀러 가도 되지?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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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